안녕하세요. 김승범입니다. 저 역시 방금 전에 신동천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제 홈페이지인데요. 제가 의뢰받아서 하는 작업들도 있고 그런 작업들을 좀 변형해서 간간히 개인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작업은 이런 항공기 데이터가 공개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순전히 그냥 개인 작업으로 시작해서 개인 작업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운 좋게 전시에 출품할 기회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 받은 것처럼 건축을 한 학교 때부터 배운 거를 생각하면 20년 정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 시각화 경력이 많지는 않은데 요새는 거의 이제 한 5년 정도는 거의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로 하던 영역이 건축과 도시 영역이기 때문에 공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 몇 가지 꼭지로 보여드릴 텐데요. 주로 이제 항공기 관련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왜 요새는 이제 C와 오픈지회를 써서 직접 코딩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그런 게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2016년, 17년 정도부터 작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제가 한 2017년 정도에 한 1년 가까이 중간에 간간히 중앙일보에 나오는 기사를 제가 데이터 저널리즘 작업을 하고 그래서 그래픽을 직접 만든 경우도 있고요. 분석을 해서 같이 이제 기자분들하고 같이 협업한 작업들도 있는데 그때 했던 것 중에 한 제가 이제 거의 작업을 했던 게 이제 방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해마다 3월에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되고 있고 그것들이 내용이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었는데 한 번 그것들을 기획해서 여러 가지 좀 기사를 써보져 해서 했던 작업입니다. 이 중에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도 중앙일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인터렉티브한 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요. 간단한 인터렉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44명이었던 것 같은데 2000여 명 정도의 재산 총액들을 원 하나하나를 표시해서 크기를 재산 총액에 비례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제 검은 동그라미들은 재산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고민했을 때는 자바스크립트를 작업을 했어요. 오늘은 주로 사실은 이런 내용보다는 테크니컬한 내용들을 주로 거기다 맥락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 분포를 보여주면서 좀 이제 일반적 분포보다 크게 벗어나 있는 이제 이런 1, 2위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강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표현 방식을 고안하게 됐고요.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과 빚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좀 대조할까 하다가 하나는 이렇게 위로 해서 크게 올리고 하나는 밑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캡처한 내용들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해당되는 사람들의 재산 총액이 표현되는 이제 이런 인포 그래픽이었고요. 아까 이제 발표를 보니까 이제 영상이 움직일 때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천천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퍼포먼스의 문제였어요. 이게 웹퍼블리싱 같은 경우에 당연히 소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형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었고요. 당시에 2017년도이긴 한데요. 당시에 좀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폰 3GS 이제 오래된 걸 꺼내서 거기서도 돌아갈 수 있게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2,300명이기 때문에 그 원을 겹쳐 그린 다음에 인터랙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PC에서는 나오는데 구형 스마트폰에서는 도저히 퍼포먼스가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SVG, D3JS를 사용을 했는데 캔바스랑 SVG가 있죠. 그래서 SVG에서 원 2,300개를 겹쳐 그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때 제가 부딪혔던 게 처음으로 퍼포먼스 실제로 보이는 것과 그런 퍼포먼스를 좀 고민했던 지점이라서 이 사례를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결국 제가 했던 게 바탕에 지금 보시는 이런 원이 겹친 것 같은 이미지들은 미리 따로 작업을 해서 PNG 파일로 따로 한 장을 그려서 바닥에 깔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일 때는 예를 들어서 마우스가 어떤 좌표에 있는데 그게 이 2,300개 중에 어떤 원에 포함되느냐를 루프를 돌리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코드처럼 간단히 했는데 사실 이런 루프 계산은 컴퓨터가 아주 빨리 합니다. 2,300개라도 1초에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원을 2,300개를 다 그리지는 않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도록 실시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이게 약간 좀 트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복잡한 데이터의 표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제가 건축을 전공했는데 건축에서는 실제 구조와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 공간이 다르게 드러나는 것들을 구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걸 약간 좀 좋지 않게 좀 이런 건축에서 윤리라고 표현한다면 좋지 않게 표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뭔가 실제 뼈대는 그냥 그림 얄팍한 그림 한 장에다가 내가 이걸 표현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런 그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게임 그래픽 같은 데서는 이렇게 보이는 곳만 표현하는 거 혹은 경험 위주로 표현하는 것들이 상당히 일반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프로세싱에서 작업을 한 거고요. 전국 인구 이동 데이터가 통계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행정동과 행정동별 이동 작업이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이거 작업도 순전히 개인 작업인데 이동, 요새는 이동 데이터를 주로 작업을 하는데요. 당시에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이동 데이터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디 데이터,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 데이터를 오디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자세한 이런 데이터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 데이터를 보자마자 알게 되자마자 이걸 어떻게 한번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여기 5천 픽셀 정도 가로의 행정도를 만들어낸 건데 한 한 장을 그리는데 100초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580만 개의 이동이고 실제로 라인 수는 직선으로 기준을 하면 곡선은 직선 한 30개 정도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은 수의 선들이 그려지지만 이때 100초 정도 소요되는 게 그냥 빠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좀 테스트해보고 한 3분 정도 기다리고 색깔 바꿔보고 이렇게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러다가 중간 과정을 좀 생략을 했는데 제가 3차원으로 프로세싱에서 3차원으로 시각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도저히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이제 전국의 한 직육면체 막대들을 몇만 개 정도 그리는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좀 복잡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면 어떤 툴을 써야 되나 그러다가 이때 처음으로 사실 C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C 언어에서 오픈지휘 기반으로 작업을 요새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일단 웹을 좀 빠져나와서 프로세싱으로 왔고 다시 C 언어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여기서는 정말 빠르더라고요. 제가 화면 캡쳐를 한 건데 아까 이제 같은 인구이동 데이터로 약간 색감은 다르지만 인구이동 OD 데이터로 한 장에 0.0, 3초 그러니까 실시간 경험이 나올 인터렉션이 가능한 그런 걸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요새 제가 하는 방식들은 생산성은 매우 낮아요. 어떤 툴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릴 때 모든 걸 다 코드를 구현을 하고요. 이제 오늘 좀 보여드릴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게 웹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뭘 만들어도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거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를 했던 것도 영상이고요. 영상이라는 좀 그런 방식을 사용하긴 합니다. 장점은 일단 퍼포먼스가 좋은 거죠. 공간 데이터일 경우에 지도와 건물 배경만 깔아도 상당히 좀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한 몇 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들을 동시에 돌리면서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이 정도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 영상이었던 이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몇 장면들을 보여드리면요. 지구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1월 20일과 허연 상단이 1월 20일이고요. 밑에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많은 공항과 그런 입출국들이 셧다운이 됐던 직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위에는 1월 20일, 코로나 전, 코로나 후에 시간대는 세계 기준시이기 때문에 약간 보시는 지역들은 시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깊은 의미가 있다기보다 저도 이제 항공기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한 2년 전쯤에 지구를 그리고 그런 등등 밑바탕 작업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생각난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그려질까가 궁금해서 해봤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가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하늘을 통한 이동 경로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걸 단순히 그냥 보여줌으로써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그런 상황을 그냥 말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런 작업이었고요. 이런 작업을 제가 했던 게 여러 한 두 가지 정도에서 두 가지 작업들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아마 이제 데이터 시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 한 2011년 정도의 아론 코블린 작업이고요. 정지된 이미지를 프로세싱에서 작업을 했다고 작가 이 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신동천 대표님께서 중간에 잠시 보이셨는데 이제 원래는 포트 투 사우스라고 읽겠죠. 저는 그냥 보통 사이 사우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했던 거고요. 여기 아마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했던 여러 가지 좀 작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동 경로를 나타낼 때 보통 이렇게 궤적이 있고 아까처럼요. 지나온 경로들을 흐리게 표현하고 이런 사실 표현들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가 한 어떤 표현 방식이나 그런 게 좀 오리지널러티가 있다고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한 번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게 이 항공기 작업을 처음에 제가 시도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툴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툴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마 3차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툴을 쓰실 것 같아요. 라이너라든지 엑스라든지 마야라든지 블렌더라든지 아니면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걸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를 만드는 그런 것들은 아마도 메뉴에서 선택을 해서 그릴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제작권은 처음에 지구를 만들자고는 거창하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모드 코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구를 그리는 것조차 직접 구현을 해드립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를 만드는 과정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구를 그리고 그 다음 낮과 밤의 이미지를 시간에 따라서 교차 맵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 주변에 약간 좀 뿌옇게 보이는 그런 대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른 태양의 위치와 시선의 위치를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낮과 밤의 이미지가 어떻게 좀 교차 맵핑이 될지 그리고 그 경계선은 약간 좀 황원이 드니까 붉게 표현을 해야겠구나 등등을 모두 코드로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구를 만드는 작업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런 데 제가 참고를 했고요.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정팔면체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의 면인데 그 중점을 다시 중점을 만들어내고 그 중점을 중심에서부터 똑같은 거리, 반지른 거리만큼 이렇게 계속 재규적으로 분절해 나감으로 해서 원하는 정도의 디테일만큼의 구를 그릴 수 있는 거죠. 화면이 작고 구가 작을 때는 아마 이런 세 번째 정도에서 멈출 거고 좀 확대해서 볼 때는 조금 더 자잘하게 재규적 호출을 통해서 면을 많이 만들어서 구를 그리게 됩니다. 면을 많이 만들면 당연히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코드 중에 일부를 가져온 건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처음에 구를 만드는 함수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정팔면체의 각 부분들에 재규, 호출을 보냈고요. 다시 이 함수를 들어오면 재규에, 재규에, 재규에 돼서 설정한 레벨 7단계면 7번까지 다시 호출을 받아서 좌표들을 가지고 상위로 올라와서 좌표를 취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각각의 이미지, 낮과 밤의 이미지는 나사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지구 이미지가 아니라 정교하게 경위도에 매칭이 된 거기 때문에 텍스처 좌표들만 잘 선정을 하시면 그대로 구에다가 깔끔하게 발라서 지구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낮에는 좀 이런 왼쪽의 이미지를 보여주고요. 밤에는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래처럼 미리 이제 빛의 각도는 라이트 디렉션이라고 써있는 빛의 각도는 별도로 계산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런 거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정도로 섞고 이 정도 함수로 중간 부분을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가 1월 달이고 밑에 3월 달인데 태양의 고도가 다르죠. 지구에 기울어진 정도와 태양의 위치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사실 시각보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자세히 보시면 같은 시각에 낮과 밤에 태양의 지구에서 빛을 받는 부분이 다르긴 다릅니다. 이런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든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혼자만의 만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그린 지구가 이 가운데 있는 이미지고요. 이제 거기에 왼쪽에 보시는 그런 대기와 대륙의 국가의 경계들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대기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구에 하나의 반구를 만들고요. 그 반구의 중심부에서부터 가장자리까지 갈 때 이 좌표 중심부터 가장자리까지의 반지름 정도에 따라서 여기는 맨 끝이니까 좀 진하게 했으면 좋겠다. 거의 끝부분은 진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주 가장자리 부분은 다시 좀 흐려졌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 흐려지고 진해지고 다시 흐려지는 부분들을 함수를 계산을 해서 이제 만든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 써놓은 건데요. 제가 좀 주석 처리해놓은 지금 회색 글씨를 해놓은 부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좀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을 일부러 좀 남겨놨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함수들을 고쳐 가보면서 원하는 효과, 실제로 좀 대기와 비슷한 효과가 유튜브에서 본 예를 들어 실제로 우주에서 찍은 사진들과 비슷한 장면이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데이터 처리인데 항공기 데이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여기서 개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받으면 이렇습니다. 한 줄 한 줄을 보면은 실제로 그 시각 초단위를 이제 이런 인티저 정수로 표현을 하고 있고 항공기의 고유 코드 각 항공기는 이 특정한 시각의 경위도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속도는 어떻고 이제 이런 정보들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런 항공기끼리 서로 충돌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서로 방송하는 그런 채널이 있고요. 있다고 하고 그것들을 수집해서 별도로 여기서 취합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루치 24시간의 데이터를 모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인데 로 데이터는 당연히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일단 데이터를 상태 모든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받으면은 기계가 수집한 거니까 깔끔할 것 같지만 통신상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어쨌든 시각화 이런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시각화를 위해 보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무리가 없을 정도에서 좀 간단한 전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이게 항공기 같은 경우에 한 번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태우고 오잖아요. 그럼 정지하는 동안에는 신호가 끊길 경우도 있고 가장 같은 자리에서 머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세션을 끊어내거나 혹은 바다를 건널 때는 센서가 없기 때문에 신호가 완전히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어떤 오랜 시간 끊기더라도 연속으로 이어줘야겠다 싶었던 것들은 좀 보관을 하고 혹은 갑자기 엉뚱한 대로 튀었다가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잡아주고요. 그게 노하우가 있다기보다 그냥 일단 한 번 그대로 지구 위에 깔아보고 좀 보이면은 아 이 데이터는 좀 이런 오류가 있구나 시각화를 한 번 시험상화 해보고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 오류들을 코드를 통해서 잡아주고 그런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이렇게 시각화에 필요한 나중에 사용한 건 이 항공기 아이디 제가 일련번호로 바꿨고요. 시각은 이렇게 60초 단위로 하루를 시작을 영령으로 해서 바꿨고 X, Y, Z 좌표를 환산을 해서 환산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래 데이터는 깔아보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제가 업데이트한 부분이 지금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다른 파일을 가져온 것 같아요. 약간 좀 추가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항공기 궤적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10초에 한 번 업데이트가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세한 데이터고요. 제가 60초에 한 번으로 전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천천히 움직이죠. 지구 스케일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자세한 궤적이 모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은 그래도 60초에 한 번씩 끊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각이 지는 이런 선분들이 이어진 데이터고요. 그거를 이제 이런 카디널 보관을 통해서 그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마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기본적인 툴들에서 직선을 곡선으로 보관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툴을 쉴 수 없고 직접 모든 걸 코드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고안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서적 같은 걸 찾아보면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쓰는 변수만 맞춰줘서 함수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직선 경로를 곡선으로 변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꼬리를 표현합니다. 일단 이제 제가 여기 써놓은 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세싱 같은 데서 궤적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정지된 시점이 변하지 않는 이제 시각 화면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 중에 간단한 거는요. 하나 이제 검은 점을 그리고 반투명한 하얀 거를 덮어씌우고 다시 검은 점을 그리고 반투명한 걸 덮어씌우고 이 작업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정지된 시점에서는 여러 프레임을 겹쳐 그려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보여요. 이런 기법으로 정지 화면에서 많이 그리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점이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하나의 장면에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그리고 다음 프레임을 그릴 때 싹 치우고 다시 한번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결국 이제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받아올 궤적이 한 60초에서 한 120초까지 남긴다 그러면은 현재 시각과 그 120초 전까지의 시각의 데이터를 모두 가져온 다음에 그것들을 사이사이를 보관해서 여기는 꼬리 부분이니까 좀 투명도를 흐리게 하고 여기는 머리 부분이니까 좀 진하게 하고 해서 그립니다. 그렇게 이제 선을 그렸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냥 밋밋하니까 머리 부분을 별도로 추가해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머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꼬리는 그냥 선으로 그리면 돼요. 근데 머리 같은 부분은 글루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어떤 툴에서는 여러 가지 이펙트 효과를 줘서 바로 할 수 있지만 직접 구현을 하려면 이렇습니다. 일단 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의 주변에 이 글루 효과를 제가 계산을 할 삼각형을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그려주고요. 그리고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이 꺾이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 꺾이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직선들이 이어지는 부분에 이런 삼각형들을 또 두 개를 더 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이건 제가 가져온 참고 이미지인데 이 오른쪽처럼 이런 좀 반원과 이 직선 주변의 이런 경계를 만들고요. 거기서 이 중심에 가까워짐은 진하게 표현을 하고 그 외곽으로 가면은 좀 흐리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참고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이 참고를 해도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은 뭔가 알통처럼 좀 단단하게 표현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들을 저한테 맞게 다시 한 번 가져오는 작업들을 좀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블러링을 하고 블러링 했는데 블러링 역시 직접 한 판의 이미지를 모두 다 그린 다음에 이미지를 상하로 흔들어주고 다시 좌우로 흔들어주는 블러링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제가 이제 그렸습니다. 이제 다 작업을 한 거죠. 머리 길이 좀 바꿔보고 그런 건데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선을 그리고 선이 그려진 이미지를 1차 블러링 하고 다시 머리를 그리고 머리를 그린 후에 다시 2차 블러링을 해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여러 가지 개수에 의해서 섞어가면서 원하는 표현이 나올 때까지 색깔도 바꿔보고 블러링 되는 정도도 바꿔보는 작업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화면을 만들어낸 거죠. 꼬리 길이 같은 경우는 좀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요. 꼬리가 짧으면 지금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러면 어디 어디에 항공기가 있고 나는 건 잘 보이는데 조금 좀 밋밋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길게 그리면 정지된 이미지에선 좀 이게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몇 대가 있는 건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건지가 잘 안 보여서 좀 조절을 해보면서 이 정도에서 적당한 길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자세한 대기터이기 때문에 런던의 공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항공기 운행량이 하도 많기 때문에 항공기들이 오면 질서를 지켜서 도착하느라고 빙빙 돌아서 내려오는 그런 경로들이 보였는데 지금 워낙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옵니다. 이제 그렇게 이착륙 경로가 단순하게 변하는 것도 관찰을 할 수 있었고요. 결과 영상 아까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 번 제 유튜브에도 있고 여기 전시된 영상에서도 영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은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인데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이거는 16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했던 작업이고요. 제가 밑바탕을 그려서 정진열 교수님 계신 스튜디오 텍스트로 넘겼고 거기서 색상을 정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왔던 작업인데요. 이때도 건축물 대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확대해보면 하나하나의 점들이 하나하나의 건물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개별성도 보이고 다시 전체를 보면 전체성도 읽을 수 있는 이런 시각화를 저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표현대회를 매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요구랑 좀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전국에 있는 어떤 시군구별 이동을 그렸어요. 왼쪽에 그렸는데 결국은 이게 오른쪽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어떤 큰 화면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B5 보고서의 좀 작은 크기의 이미지로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각 5대 도시별 이동이 잘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쓸데없이 많은 정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제가 주로 의뢰받아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에 맞춰서 좀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통신 데이터로 어떤 이동의 궤적을 표현한 건데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사람과 어떤 비도시 지역에 사는 장수군에 사는 사람의 한 달 동안의 이동 경로가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울이 교통이 편하니까 근중거리를 많이 다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서울은 오히려 가까운 곳에서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근거리에선 이동의 범위가 오히려 좁고요.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광주라든지 전주로 한 40km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지 어떤 사람이 한 달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에 의해서든 혹은 여가 만족에 의해서든 이 정도 거리를 거쳐야지 왔다 갔다 해야지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차이인데요. 이걸 어떤 발표에서 보여드렸더니 보시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아 근데 뭐가 복잡한데 결국은 좀 이걸 단순한 숫자로 보여주면 좋겠다. 어떤 차이가 나는 거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부리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 나는 좀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싶고 기술은 벌써 이 정도까지 됐는데 왜 그거를 좀 할 수 없을까라는 좀 약간 심적인 불만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데이터 시각화라는 게 혼자 나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보 전달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시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단순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혹은 사람들 중에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높아서 복잡한 이런 그림에서 많은 걸 읽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복잡한 그림을 봐도 잘 못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아 리터러시가 낮으니까 좀 높이 세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또 단순한 정보로 혹은 이제 다시 막대 그래프나 간단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파이 그래프나 선 그래프로 환원되어야 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한편으로는 기술에 관계된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시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도를 하고 사람들의 데이터 리터러시도 점점 높아지다 보면 어느 정도에서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좀 보여주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유용한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보면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아마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도 시각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시각화를 곁들여서 곁들여서 하기보다 분석을 위해서 그런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그래프 같은 걸 그려서 시각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데이터 도시재생 또는 지역 커뮤니티 이슈 문제 해결을 하려면 글쎄요. 이제 시각화를 통한 해결 사례가 있다기보다는 아마도 해결 사례에서 시각화에 도움을 받은 게 있다면 정말 그냥 거들어준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릴 정도로 딱 기억나는 사례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복잡한 데이터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충분히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당연한 대답이죠.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기업의 역량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게 어느 영역이든 아까 금융 데이터든 이런 도시 데이터든 시각화는 저는 시각화는 거들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도메인 영역에 대해서 좀 깊은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지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일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지금 누군가 공유해 주신 것 같은데요. 거기 들어가시면 제가 했던 영상 작업들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간히 제가 홈페이지에 VW랩이라는 홈페이지에 내용을 올리고 있는데 그냥 그런 과정들 같은 그런 테크니컬 부분들 설명을 해서 올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당연한 뻔한 대답인데 저만의 규칙은 없고요. 이건 누구나 비슷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제 데이터가 아까 결국은 데이터를 이해하려면 그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보통 도메인 나리지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지 데이터도 볼 수 있고 혹시 모르는데 협업해서 시각화를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거를 좀 알기 위해서 그런 지식에 대한 간단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시각화하면 중요한 정보도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 데이터는 좀 직관적으로 그대로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좀 추상화시켜서 어떤 그런 좌표 공간 안에 표현해야 될 때 원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각도를 연도로 할까 이런 판단에 놓이게 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자주 하는 작업이다 보면 자주 하는 개통 데이터의 작업이다 보면 노하우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의 특성을 보고 이 데이터는 원칙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좀 다른 방식으로 바꿔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국은 이런 연도를 각도로 할 건지 아니면 진화기를 투명도를 줄 건지 말 건지 오히려 투명도를 주면 너무 복잡해서 잘 안 보이면 오히려 그냥 단순한 색깔로 간다든지 같은 하나의 데이터를 크기와 색상의 두 가지 계열로 표현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특수한 경우지만 일반화시켜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태만 이런 거죠. 지역별로 출산 장려금 지급에 따라 출산율의 변화가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인접 지역과의 관계를 보고 싶으면 지도상에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혹은 그냥 그런 거 관계없이 이게 예산과 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시군구 혹은 그런 단위로 떨어지는 예산과 혹은 지급 간의 관계만 보고 싶으시다면 그냥 굳이 지도에 표현하는 거 필요 없이 막대그래프를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여러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기에 그래서 순서대로 줄 세워보거나 혹은 다른 지역과 차이가 나는지 좀 분포를 보시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 위에 표현한다는 건 항상 인접한 지역 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은 여기가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게 그런 산이나 강이나 혹은 행정구역 상이나 그런 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고 싶을 때 지도 시각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도 표현 같은 경우는 QGIS 정도가 무난하고 디스플레이도 빠르고 괜찮습니다. 대안인 아크맵은 좀 너무 비싸서요. 최근에 한 작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 공개가 안 된 것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애매한 것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한 작업들 중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인구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충남 연구의 작업판 지금 이제 그런 근로 효과를 써서 항공기를 표현했는데 차량 이동에 좀 적용시켜서 인구와 그런 차량 이동에 비교를 해놓은 작업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관심 갖는 데이터는 요새는 이제 이동 데이터에 좀 제가 꽂혀 있어서 어떤 이동에 관계된 거고 이게 어떤 읍면동이나 시금구로 단순화되지 않고 좌표 GPS 값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들이면 좀 어떻게든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요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도 사실 제가 건축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건축으로 실무 경험도 4년 정도 있고요. 건축에서 아까 배운 것부터 합치면 20년 정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회사를 만든 건 그 이후인 한 2016년이고요. 요새는 하는 말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게 됐지 이런 건데요. 처음에 회사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건축과 관계된 일도 같이 하게 되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건축 전시에서 건축물 대장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회사를 만들고 회사의 운영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석이나 어떤 건축도시 분석이나 그런 것보다는 좀 시각화라는 분야가 회사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경쟁력을 갖고 할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히스토리는 좀 약간 다 말씀이 좀 너무 길고요. 정말 이제 요약하자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내가 하고 있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 1, 2분 정도 그 원래 작업을 했던 그 창을 한번 보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지만 좀 느리게 보이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제가 만들어놓은 거고요. 아까 자세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구 근처에 가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아까 히드로공항이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히드로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이게 바로 실시간 시각화를 좀 지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좀 조작을 해보면서 궁금한 것들이나 어떤 데이터를 파악하기 좋고요. 이런 내용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많은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락다운을 해서 별로 이동량이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차이가 많긴 많지만 그래도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좀 시간을, 시각을 맞춰보겠습니다. 이게 해가 뜨는 시각에 따라서 미국 동부부터 비행기 이동량이 많아지는 걸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차이는 좀 나긴 나는데 여전히 동부 지역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섞이기 때문에 이게 환자도 좀 그만큼 많지 않을까 하는 이건 사실은 어떤 인터렉션과 감염에 대한 비전문가의 의견이긴 한데 항공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다니는구나 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